이분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서울의 봄?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만하라고 하는데 또 제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 형님, 오늘 이 기사 보고 형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게 서울의 봄 팀은 또 뭐냐? 뭐 이러실 텐데 계속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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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들리를 계속 하니까 오죽한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그만 좀 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하면서 우리가 극비리에 서울의 봄 팀을 운영하고 있다 뭘 운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계엄 관련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계엄 모의가 있다 뭐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서울의 봄이 그냥 단순하게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면 엄혹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대가 갑자기 끝나고 79년 10월에 끝나고 나서 중간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삼김, 김영상, 김대중, 김종표 이런 분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한 게 79년 바로 다음 해에 80년도 봄이었잖아요 그걸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그게 5월에 있었던 비극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산이 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44년 전이에요, 44년 전 서울의 봄이라는 얘기가 저는 서울의 봄 팀이라 그래서 형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 40년 전에 머리가 스톱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가 나왔죠 44년 전에 그 단어를 꺼내서 서울의 봄이라고 명명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상황에 여당이 전두환 이런 부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하나회 뭐 이런 거 그리고 군부 정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정부를 그냥 쿠데타에서 정권을 탈취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건 이 사람들한테 없어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김태현 그 라디오 앞에 김우영 의원이 나왔는데 완전히 40년 전 용어를 쓰면서 흥분을 하더라고 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80년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엄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부터도 나갑니다 바깥에 형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진짜 계엄을 한다면 그렇겠죠 국민들이 누가 받아들여겠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경비계엄을 하고 비상계엄을 하고 우리는 다 비상계엄을 생각하죠 비상계엄을 하면 행정권하고 사법권이 그냥 군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이유는 워낙에 지지율이 낮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하고 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지금 헌법에는 국회 해상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이 총선 망한 거를 리셋시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장병들이요 휴대폰 쓰잖아요 그렇죠 엄마 저기 출동하라는데요 말이 돼 그게 부정선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 하려면 1시에 2만 명이 확 그래서 입을 딱 잠그고 있어야 된다고 그 숫자도 계산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이게 제가 적당한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서울의 봄팀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나 아무도 모르던데 팀원이 누군지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보통 이제 형님도 아시겠지만 민주당 패럴들 보면 저도 가끔보다 이게 좀 나쁜 의미로 감탄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 그게 민주당들은 공유를 해요 이런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오늘은 비가 와야 돼 라는 말을 줬다면 질문이 엉뚱한 거였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끝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는 그만 한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걸 다 모니터링 한대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개혐 이슈는 아는 게 없으니까 개혐 이슈는 아는 게 없고 그러면 이거는 김민석 최고의원 그건 이재명 대표는 알겠지 이재명 대표도 비밀인가 이재명 대표도 서울의 봄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김민석 의원이 왜 그러냐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일단 김민석 의원은 96년에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이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이 64년생이거든요 30대 초반에 될 뻔하다 몇백 배 차이로 나홍배라는 사람한테 졌어 부총리하다 그리고 2000년에 초선을 화려하게 다뤘 30대 중반에 그때 뭐 나중에 차기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재선을 해요 재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서울시장 나간다고 이명권 대통령 2002년이구나 96년에 되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후보 단일화 노무현 그거 하다가 정몽준 쪽 갔다가 완전 김민세가 되면서 정쌤이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안 보였었어 2002년부로 제도권 정치에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졌었어요 의원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2020년에 다시 부활을 해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18년 만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선을 하던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대충 조용히 있었어 그때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었어 왜냐하면 18년 만에 왔는데 이거를 좀 닦아 놔야지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 진짜 1% 차이로 이겨가지고 다시 4선이 됐잖아요 이제 4선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딱 잡아가지고 이리와 정청래 자리를 이제 탁 다시 해가지고 요즘에 정청래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문동권 볼류야 해가지고 딱 이재명 옆에 있어가지고 정청래는 좀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수석 최고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될 때 둘이 경쟁을 해서 졌단 말이에요 2002년에 2002년 선거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시장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어그로를 엄청 끊은 거예요 정청래도 서울시장 생각에 있어서 어그로를 끊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도 서울시장 가고 싶더라고요 전현이 마찬가지 제가 볼 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전현이 김민석 정청래 화려하네 근데 제가 볼 땐 이 상태로 가면 김민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발언권이 있는 거지 자기의 이제 뇌피셜과 자기의 경험 자기만이 안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대중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들은 진짜 김민석 의원이 계엄이 뭔지 몰라서 그러나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근데 자꾸 이제 그만할 때쯤 오죽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도 약간 이제 계엄 얘기는 좀 이렇게 뒤로 빼려는 분위기였는데 자기가 한 번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자기도 아차했는데 다음날 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드디어 급기야 서울의 봄 팀까지 나왔어요 그럼 서울의 봄 팀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중차대 실제로 뭔가 모의가 있었다면 벌써 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발단된 얘기인 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충한고등학교 대통령이 충한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충한고등학교 출신 장성들 위주로 해서 군에 충한파가 있고 이 충한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빗댄 게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회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없애버렸잖아요 다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군인들을 그게 군내 사조직이고 육사생들 중에 딱 몇 명만 딱 추려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하나회예요 그래서 승진부터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중요 보직이 다 하나회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조직 못 만들잖아 무슨 학교 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는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바꿨는데 바꾼 사람이 김용현이라는 경호실장 경호처장인데 이 사람이 윤 대통령 충한고등학교 하나 무슨 사령관 하나가 충함이고 무슨 연대장 하나가 충함이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내에 육해공군 합쳐서 장성이 400명이래요 그런데 충한고등학교 나온 별이 4명이래요 4명 뭔 하나회야 이게 4명 5명 있는 고등학교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4명으로 지금 계엄을 한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회래 군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이 이런 뇌피셜을 작동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안 좋죠 그런데 왜 저렇게 계속할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장 달려고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연계돼서 결국 이제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으로 가는 하나의 그냥 단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결이 달라요 아 그래요? 탄핵하고 또 결이 달라요 이거는 아유 이거 진짜 왜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확장해서 이렇게 계엄까지 생각하는 무도한 정부를 어떻게 하자 이러면 탄핵까지 얘기가 가는 건데 그냥 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그러니까 자기가 발언권이 4선 됐으니까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석채무현도 됐으니까 하고 싶은 18년 동안 참아왔던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요 김민석 의원은 전에 김민세였잖아요 이제 김민개가 돼요 왜 김민개는 왜? 개엄 김민개가 된다니까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뭐 서울의 봄팀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나면 이제 작살이 날 겁니다 개엄 요건도 모르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한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에서요 과반 찬성으로 개엄 해제를 즉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과반 넘잖아 그럴 때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다 체포해서 그게 어떤 물리로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엄 법안도 만든다 그러는데 법안도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잖아 인형배하고 48시간 안에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있는 데다가 완전히 이 정부를 악마화시켜주는 사상에 쩔어 있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답답할 거예요 뭐 모르네 너네 모르네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막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 한숨 나오는데 저쪽을 보면 더 한숨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87년 헌법 이전의 상황에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근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개엄개엄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쉴드나 이거는 충성도나 이거는 대놓고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드러내거든요 이 얘기 보셨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거 봤어 검찰의 이재명 재고 공작은 일제의 명성황후 시회와 같다 눈물이 다 달라고 그러네 우리 검찰에 있는 분들이 일본 사람이야? 어이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명성황후? 명성황후 시회와 같다 뭐 국모를 우리나라의 황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아 또 오바던 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의 명성황후 너무 뜬 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난도질 공격을 하려고 뭐든지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서울의 봄과 명성황후로 지금 두 개로 지금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곧 내일인가? 내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이고 이번 달 말일이 위증교사 결심공판이고 그럼 뭐 아주 늦으면 11월 통상적이면 10월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법부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 그걸 계엄에 준해서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법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대표 롤가면 이런 방식의 계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려고 계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어요 대장도 이런 건 그렇다고 칩시다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그런데 위증교사 이런 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잖아 그건 너무 간단하죠 선거법 위반 또 간단하잖아요 김문기 모르겠는데 내가 40대부터 기억력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는 쳤지만 사람은 기억한다 하급 직원과 그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하급 직원 얘기하면서 본인의 권위의식을 아주 꼰대스럽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맛이 가던데 맛이 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공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허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 아무리 아부를 떨고 김민석 의원이 아무리 딸랑딸랑 옆에서 딸랑딸랑 해도 이재명 대표는 사람이라 정청렬하고 똑같다는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좀 하는 게 정상이 알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세요 민주당 안에 내부 움직임이 잘 보십시오 김동연이라는 경기지사가 25만 원법에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거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렇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깜짝 놀랐어 이게 1심 판결 얼마 안 남으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뼛속까지 경제관료인데 경기도를 물려받았잖아요 이재명한테 왔더니 곳간에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완전 쌍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도정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다음에 본인 나름 그래도 대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랑 단일화를 했죠 그렇지 그걸 단일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경기지사까지 갔어요 흡수죠 흡수 그럼 이 사람의 꿈이 뭐겠어요 대선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지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몸 풀어요 거기에 부스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김경수 그래서 우리가 리틀삼김이라고 하잖아요 신삼김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복권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혼났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된 일이라고 표현한 거 민주정책 왜 김경수를 뽑고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도 그런 이재명에 반대하는 이재명의 입장과 이재명의 행보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완탑으로 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선 후보로 할 수는 있겠죠 사법 리스크 2심까지밖에 안 나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온전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분명히 쪼개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의미심장한 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 지금 페달 밟아서 해야지 그전까지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뭔가에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사람들이 김동연 경기지사도 다음 달에 당장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1심 판결로 피선권 박탈되는 게 나와버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그럼 저 후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겠어? 나야 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대안이야 그렇지 그리고 보니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 들고 나왔더라고 얘기했잖아 차별화를 하잖아요 이재명은 말은 했는데 실행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놓고 반 이재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양쪽이 민주당 내의 두 세력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기 대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얘기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조기 대선 얘기를 하냐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버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허술하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정교한 정무적 조언을 서포트를 못 받고 있다고 제가 말하는 근거가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대선은요 2년 반이 더 남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7년 3월에 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보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21년도에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전국적 인물로 확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21년도부터 치자고 대선 치렀어 떨어졌어 떨어지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돼가지고 당대표가 된 게 21년 22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해서 공천학사라고 해서 또 당대표를 해 그다음에 이 당대표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 제안을 풀어버렸잖아요 애들이 그렇지 쭉 가잖아요 그럼 봐요 21년부터 27년까지 간다고 칩시다 대선 후보까지 6년을 야당에서 완탑으로 지내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이회창 96년에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국무총리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싸우고 나갔다가 전격적으로 등장해서 언제까지 전선기냐 2002년 대선까지 중간에 97년 대선 한 번 지고 2002년 대선 노무현 지고 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똑같죠 여의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97년까지는 그렇다고 쳐 김대중 대통령 그거는 DJP 하나 그렇다고 치고 김대중 대통령도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갔지만 김대중 대통령 된 다음에 여소여야 돼서 김대중 대통령 힘도 못 쓰고 이회창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5년 내내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한테 지는데 그 진 이유가 너무 오래 대중에 노출돼서예요 그렇지 저기는 이회창이니까 자기들끼리 대선 되면 당신이 무슨 장관 무슨 총리 누구 뭐 이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자 이재명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여 김민석 벌써 저러잖아 나는 서울시장 지금 보니까 누구 한 대면 지금 뭐 대선 무슨 섀도우 케빈에 얘기했잖아요 벌써 지금 그러고 있던데 벌써 그러고 있는 거야 벌써 딴짓하고 학업의 뜻이 없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 지금 발표가 안 났는데 지금 나 미팅은 누구랑 하고 엄마 나 옷은 뭐 사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냐고 안 됐죠 멀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그렇지 너무 밟아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땐 이재명이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뭐 있냐 1심 선거 보여줘야 되고 아 그거 보여줘야지 2심까지 보여줘야 되고 또 기소될 거 남아있고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신선합니까 이제? 이제 없죠 하나도 안 신선해요 형님 말대로 그래서 어떻게든 저쪽 국민의힘이 최대한 붕괴돼 있고 대통령 붕괴돼서 탄핵이라도 되면 그 분위기 휩쓸려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또 빨리 되고 싶은 거지 그건 왜냐하면 자기 사법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 되는데 무슨 형사소추 안 되는 거나 재판도 마찬가지야 뭉결고 그렇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그게 이제 재판을 미루고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기 주소지 바뀌어지는 거 거소 바뀌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장악해야 돼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논리도 일견 타당하지만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빨리 버려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먹고 자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된 게 목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먹고 자려고 그러면 더 큰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이 사법 리스크라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와 판결이 나오는 건 좀 다르거든요 숫자로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 트럼프 효과예요 트럼프 지금 지잖아요 지죠 그 지는 게 해리스가 갑자기 바이든 대신에 나왔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조금씩 저 사람은 범죄자고 이게 있다고 봅니다 해리스 검사 출신이잖아 있다니까 똑같아요 범죄자 대 검사 그러니까 구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렇지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딱 또 범죄자 우리 걸 미국이 따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 대 피의자로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원모 아 네 진짜 하여튼 지금 민주당 저도 그래요 저희 우리 민주당 얘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기가 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도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까도 별로 안 신나 우리가 좀 여기가 힘드니까 우리 집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집이 빨리 교통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이미지와 태도 변화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돼서 당하고 정의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저쪽이 굉장히 오합지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지금 무슨 서울의 봄팀 얘기하고 명성화하고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도 보세요 170석이면 뭐라도 하면서 예를 들어 민생보험도 통과시키고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의 질이 낮은 거예요 의석수는 많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활약하는 의원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과거에는 박범계도 있었고 추미애도 있었고 이런 게 없어 추미애 조용하죠? 박범계도 요새 안 해요 진짜 박범계는 조용하네요 요새 누가 떠드느냐? 최민희하고 정착을 했다가 그것도 끝났어 거기도 요즘 기사 많이 안 나와 이제 청문회 쇼하다가 혼났잖아 끝났고 그다음에 김민석 혼자 계엄 떠드는 거예요 서울의 봄과 명성황으로 지금 이 두 단어로 정성현 의원이 중간에 계속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기억이 나요 그러게 그다음에 박찬대 중간에 개그맨처럼 나와서 혼자 막 열포고 이거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러게 이 지도부가 지도부고 전현이도 마찬가지 소리지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죠 뭔가 국민들 위해서 특별한 게 기억이 안 나요 대한정당으로서 숙권정당이라는 자기들이 다음에 집권하겠다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럴만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실과 전체 과정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걸 보면 이쪽이 확 돋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명성황후하고 서울의 범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석수 300에서 우리가 뭐 180개 100개 100개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당하고 필리버스터링 해도 막 24시간에 끝나고 이런 굴욕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는 원내 운영상의 굴욕 정도고 의석수에 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최성병 특검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흔들릴 정도로 내놓으면 여론 때문에도 그럴 텐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냥 악법으로 그냥 뭐 자기들 무슨 약간 옛날에 저기 그냥 인민재판 하듯이 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분열을 저는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제 직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당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여당은 쪼개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뭉쳐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뭐 친윤 친한 애 갖고 서로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저보고 너는 왜 윤통한테 말 안 하냐 또 딴 쪽에서는 윤통 쪽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친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친국민의힘이죠 오파예요 오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꼴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 대전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 의식에 투철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끼리 싸우게 되고 우리가 여당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저희 정치화스터 보는 분들은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리고 진짜 훌륭한 정치적인 식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풀이를 하지 않잖아요 저기 미친 엑스 어쩌고 맨다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도 듣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가감없이 저희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시고요 제가 정치화스타를 진행을 하면서 어찌 보면 요즘 최근처럼 안 신난 때가 없는 것 즐겁지가 않아 별로 신은 안 나요 날씨도 더럽게 덥고 신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 때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제일 힘들면 결국은 또 봄이 옵니다 판이 바뀝니다 저기가 말하는 서울의 봄 말고요 쟤네들은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공부 안 해요 지금 쟤들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쟤가 망하게 쟤 다 밀려쓰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러고 놀고 있죠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심상치 않아요 민주당 고맙습니다